네 안녕하세요 2019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의 21번째 문제 글의 요지입니다 이 요지 추론 문제는 상당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문법과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주제의식이라든지 중요한 단어들도 나오니까 반드시 잘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줄부터 얘기하시죠 너가 뷔페를 갔거나 호텔을 간 거예요? 거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근데 그때서 너는 you see different 여러가지 다른 platter after platter of different food 여러가지 음식들에 막 나오는 게 뷔페가 막 나오는 곳이죠 호텔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여행 갔을 때 조식 조식 뷔페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쫘악 나와있어 우웩 먹게 되죠 어젯밤 먹었는데도 그리고 또 친구 결혼식 친척 결혼식에 갔는데 점심에 가면 뷔페를 쫘악 있잖아요 여러분 뷔페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다 좋아하죠 김밥? 그런 것만 먹지 말고 연어? 그런 거 먹어야지 맛있어요 그런 것들 어쨌든 you don't eat 너는 많은 것들을 집에서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you don't eat many of these food 그렇지 맨날 뷔페를 불러서 집에서 먹는 또라이가 어딨어요 하지만 you want to try them all 지금은 당장 그것들 한번 시도해보고 먹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 그쵸 언제 뷔페 한번 옵니까? 뷔페 온 이유가 뭐예요? 물론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먹으러 왔잖아요 다음 but trying them all 모두를 시도해본다는 것은 의미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나? 그쵸? eating more than than usual meal size 보통의 당신이 먹는 음식을 먹는 사이즈보다 더 많이 먹는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살찐다 혹은 과식한다가 되는 것이죠 The availability of different types of food 음식의 여러 종류를 먹는다는 것에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It's a factor in gaining weight 몸무게를 찌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여러분에 대한 경험이었다면 이 아래는 쥐를 통한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쥐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weight까지 묶어봤을 때 문장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순서문장 삽입으로써 문장 삽입거리가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살이 찐다는 것의 한 가지 요소가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집에 갔는데 김치 있고 밥 있고 김이 있으면 먹는 게 양이 정해져요 근데 고기도 굽고 냉면도 있고 여기저기 먹을 수 있고 반찬 이만큼 넣으면 과식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고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쥐들의 연구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this behavior 체크 노란색으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글 자체가 이렇게 잘라진 글이라고 볼 수 있죠 쥐들에 대한 연구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랏이라는 것도 마우스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클릭하는 마우스 같은 거는 세양 쥐 조그만 하얀색 이렇게 실험용 쥐 같은데 랏은 이만한 거예요 들쥐 막 돌아다니는 거 막 꼴이 이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로 연구를 하게 됐대요 rest do 이 문장은 체크 이 문장은 상당히 문장이 길기도 하지만 또한 문법적으로도 공부해야 될 문장 잘 체크해 두셨습니다 rest that 출발합니다 rest that normally maintain a state of body weight 보통의 몸무게를 유지하던 녀석이죠 뭐 할 때 when when eating one type of food 까지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는 eat 가 됩니다 use amount of food and become obese 그리고 또 obese 하게 된다는 것이죠 obese 가 뭐예요 그쵸 비만의 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언제 when they are presented with a variety of high calorie food 높은 칼로리 음식이 제시되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초콜릿 바나 크래커 포테이브 칩스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질 때 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문 독해를 먼저 하고 문법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크린 올라갑니다 일단 red부터 관계대명사가 여기까지 구조고요 그러니까 that로 이렇게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동사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 동사가 바로 maintain 첫 번째 동사고 진짜 동사가 2번으로 eat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여기까지 끊겨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지속적인 몸무게를 유지하던 보통은 정상적으로 유지하던 쥐들인 것이죠 근데 이 쥐들이 두 번째 when으로 출발하는 분사구문 이만큼 한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었을 때는 정상적인 몸무게를 유지하던 쥐들입니다 이런 쥐들이 eat huge amounts 엄청난 약을 먹어 체크 채웠고요 and 병렬로 두 번째 2-1번으로 obese하게 됐다 가 되는 것이죠 obese는 형용사로 비만의 라는 뜻으로 쓰여진 거라서 명사인 obesity 명사 비만인 단어와 구별해서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rash이 s가 붙으면서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이렇게 원형화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rash이란 녀석이 복수니까 eat and become 요런 식으로 써주는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 동사 일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어 동사 일치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일치시켜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의 when부터 출발할 때는 돌아오셔서 돌아오셔서 이쪽으로 보시면 when they are presented 라고 하는 수동태 형태의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present 라고 하는 제시하다 라는 동사는요 present a with b의 구조로 a에게 p를 제시하다 라는 동사 형태가 되죠 요 녀석의 어떻게 바뀌는가를 좀 이쪽 칠판에다 적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동사 provide a with b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 제공한다는 의미를 쓰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4형식의 수요 동사가 생각납니다 give me the chocolate show me the money teach me the lesson 근데 그때는 전치사고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순서가 a에게와 b l을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뜻으로 이 동사일 때는 with 전치사를 반드시 써주는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를 수동태로 바꿨을 경우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일단 a가 앞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수동태니까 b presented 물론 얘는 provided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with 전치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뒤에 with b 요 구조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형태 우리 이런 형태를 지금 칠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b presented with b 이런 구조죠 특히 이 with b 구조를 붙여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능동이냐 수동이냐 라고 했을 때 수동이고요 해석이 그 쥐들에게 제공되어졌을 때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다양한 높은 칼로리의 음식들이 제공되어졌을 때 그랬을 때 살이 찌게 됐고 더 많은 양을 먹게 되었다 요렇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수동태로 바꾸는 구조로 문법을 가끔 학교에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있는 문장과 수동의 구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요 presented 대신에 presenting 이라고 하는 능동으로 써서는 잘못되겠죠 왜냐면 제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with 전치사를 잘못 써서 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도 완전 틀린 경우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참고해서 필기하실 거 잠깐 멈췄다가 다 쓰셨으면 지우고 또 다른 포인트 하나 더 가도록 합니다 자 또 다른 포인트는 보라색 펜을 들을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when eating 의 구조를 갖고 있는 분사 고문이죠 선생님은 수업하면서 분사 고문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겨울만도 한데 여러분은 지겨울 정도로 까먹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을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났다가 아니라 원래 공부는 까먹으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막 3년 내내 까먹으면 약간 문제가 있겠지 어 근데 확실한 건 나한테 분사 고문을 처음 들었다 그러면 요걸 잘 들어 봐야 돼 그리고 분사 고문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럼 반성하고 이 내용이 맞는지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지 분사 고문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동사의 ing나 ed로 시작을 합니다 형태적으로 봤을 때 여기 eating 있잖아요 그리고 접속사하고 콤마 동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옵션이라고 썼죠 옵션이라고 하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 when이 있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when eating ing면 분사 고문이라고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콤마가 여기 있으면 더 좋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없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고 접속사 있다고 무조건 접속사니까 새로운 문장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지문 다시 돌아와서 이쪽을 이제 빨리 돌아와 봐요 여기 보면 eat라는 동사가 있는데 eating이 만약에 주어가 되면 s가 붙어야죠 어디에 동사 s가 eat 3인칭 단수가 되니까요 eating은 그리고 먹기가 어떻게 먹어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여기서 딱 잘라진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그러면서 여기까지 eating one type of food 아 얘가 분사고문이겠구나 라고 고민을 좀 해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조건도 있습니다 분사고문으로서의 조건 주로 해석이 뭐뭐 하면서나 뭐뭐 되어지면서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뭐뭐 하면서는 능동으로 되고요 되어지면서라는 얘기는 바로 수동이 되겠죠 이런 주부로 해석이 되는 포인트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분사고문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보라색으로 쓴 이유죠 랜덤한 위치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랜덤한 위치에 나오면서 ing나 ed로 나와 있고 접속사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콤마가 나올 수도 있는 녀석 그러면서 뭐뭐 하면서 되어지면서로 해석된다면 아 분사고문이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분사고문은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능동과 수동의 구조로 시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eat는 먹기가 늦동이고 p플러스 있다면 eat는 pp가 될 테니까 능동수동 구조에서 수동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원래 있었던 분사고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예요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의 주저 주절의 주어는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쥐들입니다 쥐들이 먹어요 쥐들이 먹혀져요 여러분 쥐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잖아 되어지는 거지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쥐가 먹는 거잖아요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렸고요 분사고문에 대한 구문적인 설명들 그리고 문법적인 설명을 쭉 적어놨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필기도 하신 다음에 다 되셨으면 나머지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same is true of humans The same is true of humans 똑같은 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요 문장을 처음에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글은 순서 문장 삽입거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방금 전에 인간 얘기하다가 쥐에 대한 연구하다 이제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같은 현상이 마찬가지다 라고 했는데 맨 앞에도 사실은 우리 뷔페 가구 호텔 가서 다양하면 많이 먹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부분이랑 비슷하게 여기서 쥐들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We eat much more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When a variety of good tasting foods are available 기본은 언제 요런 상황일 때 뭐보다 이런 상황보다 그래서 몰과 덴을 비교 대상이 나와있는 덴과 몰으로 체크하고 요 부분을 비교 대상으로 체크하면 한두 가지 종류의 음식만 이용 가능할 때 보다는 여러 종류의 맛있는 음식들이 이용 가능할 때 훨씬 더 많이 먹는다 요거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지문이에요 일단은 문법과 어휘 그리고 순서 문장 삽입의 가능성이 매우 열려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문법을 어 좀 공부를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인 것으로 동사의 ing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법이 들어가지 않거나 여기에 대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는 스킵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분만 열심히 좀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질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